이 어라이 샤인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빛이 이렇게 비추니까 우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의 한숨과 피곤과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어라이 샤인 하시니 다 새 은혜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 드리고 한 8시, 9시 되면 너무 졸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저녁에 몇 시쯤 자니? 한 8시쯤 자니? 6시! 정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들이구나. 목사님도 6시쯤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와 근데 진짜 어쨌든 일찍 졸려요. 그래서 막 피곤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력을 주셔서 자고 일어나면 또 새 아침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또 괜찮은 거예요. 그 일을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은혜와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막 정말 죽을 것 같이 피곤하다가도 자고 나면 또 괜찮고 또 막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도 또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 강단에서도 제가 여러 사람을 기도해 줬거든요. 이제 성도들의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 앞에서 막 기도를 해 줬거든요. 근데 마음이 힘드니까 어때요? 기도 안 하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힘들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근데 본인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강단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생각이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기도를 붙드시고 내 영혼의 속사정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도와줄게. 이런 음성을 들으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생각이 많으시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또 몸이 아픈 분도 있었거든요. 몸이 아픈 것도 또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몸이 아픈 분도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해드리는데 아픈 분도 울고 저도 울고 하나님의 극율의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프시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이런 분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우셨거든요. 극율이 어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두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자 우리 아이들도 따라할까 목사님 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에서 너무 분주해요. 지금 막 펜을 서로 나누고 필통을 던지고 주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몸도 회복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든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몸이 아프고 어렵고 걱정되는 사람들 모두 다 주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오면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정말 예수님하고 손잡고 함께 산책하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어요. 성령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로 나아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풀어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또 그분의 몸인 교회로 나올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수고하고 짐진자들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세워지고 일꾼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목장에 건강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부목자 할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개인적인 바람이겠지만 사실은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회복돼서 일꾼이 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회복을 누리고 그리고 성장하고 또 그들이 또 교회를 돌보고 또 다음에 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다 케어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반부터 2장 초반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거든요. 그 후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인 임재 후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부흥하였고 선교주에서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부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성교 갈 때도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교주들에 임재하셔서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학교를 개척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추건합니다.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성령이 임재 후에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겁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된 거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성령 받고 났더니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계속 외침 전도를 한 건데 이 외침 전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시다. 원어로 보면 이 주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 유대인들이 계속 평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담대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때 로마법으로 처형됐기 때문에 처형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는 게 사실은 핍박받을 일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였고 그 이 말을 듣고 다들 코웃음을 친 게 아니라 이 37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면 제가 진짜 엄청난 설교자인 거죠. 마음이 찔리시나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찔렸냐면 그러면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리스도시라면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38절의 말씀을 이야기해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셔. 부활하셨어. 이렇게 설교하고 나는데 마음이 찔려서 물어봤더니 뭘 해야 된다고 했냐 회개하라고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뭘 선물로 받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우리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성령 집회했는데 가평에서 우리 중학교, 사관학교 아이들이 다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정말 너무나 뜨겁게 역사하고 아이들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저희 딸도 어제 가서 집에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더니 공부의 눌림이 다 없어졌어요. 내가 어머 할렐루야 근데 저는 한 번도 누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눌렸는지 저는 한 번도 넌 공부 잘해야 된다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정말 그거는 성령의 역사죠. 사실 그 아이가 가장 당면한 문제가 공부니까 그 당면한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해방되고 자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교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어 그래요 나 예수 믿고 침례받고 믿겠다 이런 사람이 삼천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와 저희 이번 투 토요일날 새싹목자들과 여러 분 전도 갈 거거든요. 여러 분 전도가 뭐냐면 거리에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외침 전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닌데 이걸 하다가 눈물이 탁 나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내가 이 예수님을 외치는 이 마음이 연약한지 내가 내 사랑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막 울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고 소리 지르고 이제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외침 전도 하고 나니까 3천 명이 몰려왔다는데 저희 새싹목자들 몇 명이야? 12명이니까 3천 곱하기 12는 해야 되겠네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전도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생겼어요. 믿는 자가 3천 명이나 생겼으니 얼마나 돌볼 사람이 많겠어요. 힘들고 바쁘고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어땠냐 보니까 42절에 이 사람들이 이 3천 명이 이 3천 명이 나 예수 믿겠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받고 성령받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 사도들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밥도 해먹고 서로 교제하고 밥도 해먹고 또 뭐에 힘 썼대요? 기도하기에 힘 썼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모여서 같이 밥해 먹고 그리고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새벽립에 나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에 나온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성경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목장 모임하고 이런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교회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있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는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진짜 막 무서워 이게 아니라 경혜와 존경심이죠. 저 사람들 사는 게 다르다. 저 사람들은 뭔가 정말 특별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있었다고 해요. 저 사람들은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나누고 그런 존경받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을 했고 또 뭘 두려워했냐면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도한 대로 된 거죠.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서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교회를 존경하고 세상의 교회를 경애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또 경애하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또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을 서로 나눴다는 건데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공산주의 아니냐 이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 막 이러는데 정말 정신나간 소리인 거죠. 똑같이 벌고 똑같이 나눈다는 게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 걸 모르고 하는 얘기죠. 인간은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눠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을 분배하고 공통으로 통용했다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강제로 해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강제로 해요. 근데 공산주의는 강제로 빼앗아서 똑같이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고 싶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지 절대로 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치구조는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선교를 앞두고 벌써부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먼저 돈이 있는 사람이 막 내고 티켓팅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도와주고 이런 자발적인 사랑의 나눔이 초대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신 거죠. 그리고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 애찬을 했다는 것이고 또 음식해 먹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여서 세상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와 옷이 어떤니 주식이 어떤니 요새 비트코인이 어떤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칭찬을 했고 세상이 교회를 경외하다 보니 교회에 믿는 자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목장에도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우리가 갈 선교지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 날마다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이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우리가 열흘이나 일주일 갔다 와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날마다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한다고 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선교지에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